빅맨 이제 다 만들고 빅맨 하나 키워야 되는데 키우지마 나 이제 빅맨만 할거야 봐도 절대 안 그러면서 할거잖아 가보자 가가가보자잇 엔도 가시 오 뭐야 뭐야 오 됐다 오 안먹어 또 오 오 됐다 아니 시간 낭비 미친 나이스 제가 여기 제가 목도리 옙 자 손가락 오 미친 안되겠다 아니 진작 야 좀비가 여기 임 에 잇 어 아 그럼 오 또 일 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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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는 60%였는데 어떻게 지금? 아 이거 뭐였어? 잡으세요 잡으세요 아 이게 뭐였어? 아 진짜 세 번거네 아 정말 가 아 진짜 세 번거네 어 왜 안 패스.. 아 이거.. 이게 제로글 안 돼? 패스가 안 돼.. 이상해.. 어 패스가 안 돼 패스가.. 뭐야.. 마무리.. 춥.. 쿠션.. 어.. 불안불안하나.. 어 한니발님 타임밍파고를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.. 아.. 어.. 어.. 구독자! 얘.. 안 먹은거에요.. 야.. 어.. 쏠거면 빨리 던지고 뺄거면 빨리 빼야되는데 일단못해가지고 이제 안먹었을거 같은데 아 내가 먹었었는데 다 끊겼어 아 이거 소리 해비해 벌써 습관이 닿았어 조금되는거 계속 이거 죽어? 나이스 커리 레이 조금되는거 이거 맞을거라 내리기만 하면 바로 아 소리 이거 진짜 거리에 따라 맞는거같은데? 거리가 멀어지면 또 끊기고 가까이 붙이면 안 끊겨 아 저기 안가진다 잡아라 오 뭐야 돌 잡았다 다시 우와 어우 빅맨인데 야호 야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쳤다 나는 안 뺏기고 아 아 그 아 아 놀아 아 그 아 아 나이스 자야야 피곤 피곤스 피곤스 어어 진짜 어어 컴을 오래 쓰면 쓸수록 파크에서 소주를 할 수가 없네 와 이별 반응 멋있어 아 소리 하하하하 아 진짜 재밌네 네 아 아니 파크 못하겠는데요 이거 너무 심한데 아니 이게 뭐야 와 일주일 아 지워야겠다 빨리 빨리 그럼 비그 시작은 언제쯤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3월 초쯤에 스크림 1주일 하고 그 다음에 1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첫 경기 할 것 같은데 예상은 그냥 아직은 다음주에 다트를 잡을꺼에요 팀도 잡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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